굿모닝! 오늘은 갯비오 출근날이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신이 안돼요. 출근길 싫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100장을 찍어서 한 장을 올린답니다. 자 그럼 이제 출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푸석푸석하고. 오 차가. 오늘 1등으로 온 것 같은데. 다른 차들이 없네요. 짜잔. 짜잔. 녹화장. 여기서 하루 종일 고생활 되게 쉬워요. 마지막에 따라서. 원틴트라면. 내가 쓰는 게 있을까? 근데. ㅎㅎ 하나. 어흑. 지금 대본 리드를 하고 뿅! 변신 오? 아직 신발은 안 신었는데? 뷔설까지 하고 바길나? 방금까지 입고 접 나 식판인 줄 알아 저의 남편이 8 7 6 5 4 3 2 1 크로스 크로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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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부끄러워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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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행복하다 이거 인간욕장 빠져나 봐 제일 모려 지금 4시 49분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지금 얼른 먹어야지 아니면 못 먹어야지 빨리 먹고 또 대본 리딩이 있어가지고 가야됩니다 오늘은 찜닭 찜닭입니다 찜닭 오랜만에 짜잔 오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테이블 사실 이쯤 되면 조금 졸리고 당에 떨어지고 어머 이런 여름 지금 거의 8시가 다 됐는데 밖이 화난게 너무 이상해요 이제 제가 가서 마이크 착용 짜 짱매 감독하시오 예이 뭐 받아 뱍지 3 2 1 2 2 3 2 2 2 2 2 2 2 3 2 2 2 2 2 2 3 3 2 3 3 2 3 2 2 4 할까요? 딱 옷 갈아버렸다. 지금 시간이 밤 11시 반이에요. 여기 스튜디오 도착한 게 9시 반. 아침에 샤벨 간 게 7시 반. 와. 길고 긴 겟리뷰티 녹화가 끝났고요. 이제 사실 내일 또 런던 가야 돼서 잘 시간이 없으나 저는 마사지를 택했습니다.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아무튼 오늘 뚜바 많으셨고 저는 그럼 마사지를 받고 짐을 싸고 런던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해 주실 것. 오랜만에. 굿밤. 뿅. 자라TV. OOM H siento 핀 trazer 파티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